김소연 변호사 이미 김소연 변호사 아이카이스트의 대표로 있는 현재 수감 중인 서울구치수 수감 중인 김성진 씨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똑부러지는 김소연 변호사가 어제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대전 유성구의 유흥업소를 참 뻔질나게 다녔다 이런 예고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무선 접대를 20번 이상이나 받았나 그런 내용이 어제 알려졌습니다 30일 날 경찰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접견해서 수사를 했는데 무려 7시간 정도 별 이야기가 다 튀어나왔겠죠 그 이야기 가운데 일부만 공개됐지만 7시간 동안 수사관들하고 수감되어 있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식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니까 이준석 씨 관련된 끝만 아니고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왔겠죠 핵심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이준석에게 20회 이상 20번 이상 정도의 접대를 제공했다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기본적으로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20번 이상 정도를 접대를 했다 파문이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7일 날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의힘의 이항희 윤리위원장이 그리고 또 윤리위원들이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상당한 그런 부담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김소연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 30일 날 경찰 조사를 앞두고 6월 29일 날 어제 접견실에 나오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너무 웃기기도 하고 기가 막혀서 급하게 메모만 했습니다 이준석은 2013년 7월부터 9월 정도까지 대전광역시 아이카이스트 본사를 수차례 다녔고 그리고 대전 유성 일대 유언가 투어를 신나게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서초 지나가듯이 김소연 변호사에게 우리에게 던진 이야기인데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것은 어느 정도인가 지금까지는 이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사기 혐의와 관련해 가지고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 이제 그 수사 과정에서 이준석 건이 두 해 두 번 정도가 이렇게 언급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세연이 대전지검의 수사 자료를 바탕을 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우리에게 제공을 했죠 2013년 8월 15일 날 있었던 일하고 또 2013년 8월 23일 날 있었던 그런 사건을 소개하고 결국은 또 여기 유성 주피터를 중심으로 해서 2013년 7월 11일 2013년 8월 15일 날 관련해서 가세연이 이런 방송을 내보낸 바가 있고 그 전본적인 일지는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마는 2013년 7월 11일 2013년 8월 15일 2013년 8월 23일 그리고 마침내 2013년 12월 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역 대통령으로서 아이카이스트를 방문한 이런 정도의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20회 정도 이상 접대를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놀라운 거고 일반인들이 기대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제 경찰 수사를 마치고 나온 김에 기자들에게 설명해야 한 내용이 바로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이준석에게 20회 넘게 접대를 했다 이준석은 이름이나 들어보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6월 30일 경찰 조사에서 2013년 두 차례의 성접대를 포함해서 2016년까지 총 20회 이상 이준석 대표를 접대했다고 진술했다 이준석 대표는 김성진 대표가 이준석 대표가 형님처럼 모시는 국회의원과 기업인을 통해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누군지나 들어보자 이 당시 2013년이면 이준석 씨가 28세 정도가 됐을 겁니다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6월 30일 날 김성진 대표를 서울구치소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김성진 대표는 현재 사기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김성진 대표의 법률 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경찰 접견을 마치고 취해진가 만나서 2013년 7월 11일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이준석 대표와 밥을 먹으면서 대통령을 모실 방법이 없겠냐고 물었더니 이준석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연결해줄 두 명을 거론하면서 힘을 써보겠다 도와주겠다고 답했다면서 한 명은 이준석 대표가 행님처럼 모시는 국회의원이고 나머지 한 명은 기업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28세였죠 그러면서 김성진 김소연 변호사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성상납 당시 구체적인 정황, 장소, 접대여성 신상까지 진술했다면서 범죄 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성상납을 증명할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이 있었다는 대전에 왔을 때 일정표, 의전을 담당한 직원끼리 나눈 메시지 업소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 환불 내역 등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죠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행님처럼 모시는 국회의원과 기업인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했다는데 저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과 2012년 대선 이후에 소통한 바도 없다고 이야기했다 그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누군지 기업인이란 사람이 누군지나 들어보자 없는 박근혜 시계를 요청해서 구해줬다고 언제, 어제 한파탕하더니 오늘은 누구 이야기하는지 이름이나 들어보자 이렇게 반박한 바가 있습니다 자, 어떻든 이런 사실 여부는 앞으로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20회 이상의 접대를 받았다 이런 내용 자체가 7월 7일 날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이준석 대표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곤혹스러운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재직권은 참 못 살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다 이렇게 김소연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봐가지고 과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그 일부를 살짝 공개했지 않습니까 일정표를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일정표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것이 아이카이스트의 비서실 직원들이 2013년 7월과 8월에 작성한 일정표의 일부입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쉐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이준석 위원이 2013년 7월 10일 날 회사를 방문했고 그리고 지원부수는 비서실 플라즈마 공동장비실이었고 그리고 7월 17일 날은 어디서 했고 이런 것이 다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조금 그냥 보여준 것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김성진 대표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증거자료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사를 접한 한 분이 이런 의견을 남겼습니다 참 미개하다 미개해 사기죄로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의 정원을 청취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이준석 대표를 공격한다고 이준석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서 세상의 어느 선진국에서 이런 코미디가 벌어질까 한심하다 그런데 반대가 좀 많습니다 47명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상황에서도 이준석 씨를 옹호하는 그런 대개 보면 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것 같고 그러나 대다수 시민들은 죄값을 치료해야 된다 죄가 있다면 이렇게 아마 지지하는 쪽에 나가 있습니다 어쨌든 참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제가 될지 조세일보가 참 보도를 잘했네요 조세일보의 조문정 기자라는 분이 이 사건을 맥을 착하게 짚고 핵심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심층 분석 기사를 썼는데 사건의 정로 맥락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모호하게 하시는 분들은 한번 정리하는 그런 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석은 김철근을 그날 성상납 현장에서 의전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장의사에게 보냈지만 7억 각서는 모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6월 17일 날 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가지고 자신의 성상납 정거인멸 교사 의혹의 핵심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성상납 의정 담당자라는 장의사에게 보낸 것은 맞지만 김철근 정무실장이 작성한 7억 원 투자각세와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상납 당사자라는 김성진 아이카이스 대표의 법률 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에 따르면 김철근 정무실장이 작성한 소위 7억 각서와 그리고 성상납 의전 담당자로 알려진 장의사가 작성한 성상납 부인 사실확인서의 날짜가 지난 1월 10일로 동일하다 그것은 대가를 약속받고 흡의사실을 그냥 약속해 준 거죠 7억 각서가 사실확인서와 맞교환을 위해 작성됐다는 의혹을 받는 이유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입장문에서 검찰이 당시 이준석 대표를 소환 및 조사하지 아니한 것은 상관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본인 김성진 대표가 철저히 입을 다물고 검찰의 묵빈권을 행사하며 혼자서 모두 감당했기 때문이고 검찰이 이준석 대표에 관해 추궁 시도한 것은 맹백한 사실로서 다만 박근혜 대통령께 조금이라도 더 이상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아 프리바게닝 제안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묵비하며 약 6년간 조용히 지내왔던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가 지금 수감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그렇게 또 될 수 있는 거죠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이 같은 주장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기 혐의로 수사 과정에서 이준석 건이 튀어나왔지만 본인이 묵빈권을 행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혐의를 받고 수사 과정에서 사람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불고 어떤 것은 불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이준석 씨를 엄해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의도를 갖고 이준석 씨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사안이 이렇게 꼬이게 된 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준석 씨의 처신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준석 씨의 처신이 막 그리들이들이매는 그런 성향이 있죠 한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을 완전히 매도를 하는 그런 종류의 SNS 거리라든지 TV 출연이라든지 라디오 출연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떠든 거죠 그러니까 소위 구검되어 있는 상태의 사람들은 엄청나게 열을 받은 거죠 상황을 이까지 몰교가게 된 데는 물론 성상납을 받은 것도 잘못된 거지만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처음부터 이준석 씨를 그냥 작당하고 그냥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 부분에 이 입장문을 저는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고 봅니다 검찰이 당시 이준석 대표를 소환 및 조사하지 아니한 것은 상관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철제 입을 다물고 검찰의 묵빈권 행사하면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필 기정이라고 본인의 그 가벼운 입 때문에 사건을 그냥 대략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술도 마실 수 있고 무슨 로비도 할 수 있고 하는데 나중에 검찰에 끌려가거나 경찰에게 소환되게 되면 불지 않습니까 불 때 보면 사안별로 어떤 사람은 가려주고 어떤 사람은 그냥 불어버리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인 거죠 이준석의 처신 때문에 결국 사안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꼬이게 됐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내용이 조세일보에 나오는 소위 대전지방검찰청 김형록 부장검사가 작성했던 수사기록 가운데서 피해자의 투자 지출 내역이다 여기에서 두 건이 바로 여러 건의 그런 소위 투자금의 유용과 관련한 부분에서 지금 여기에서 나온 두 건이 이준석 당시에 28세에 관련된 건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죠 처음으로 그냥 까발려 가지고 젊은 이준석을 완전히 정치적으로 몰락시키기 위한 그런 종류의 공작 차원에 진행된 것은 아니고 한 사람이 갇혀 있는데 계속해서 뭡니까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한마디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열받은 겁니다 그래? 그럼 너는 얼마나 깨끗한데? 이렇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 참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버린 거죠 사람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검찰 조서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대전고등법원 판결문입니다 이게 판결문 12번 13번에 해당하는 내용은 당시 대전지방검찰청 김형록 부부장 검사가 작성했던 증거 서류 중 하나인 투자 지출 내역 36번에 해당하는 내역으로 대전고등법원에 의해서 증거로 인정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이 정진석 씨나 이런 사람들 들이받는 걸 보게 되면 위아래가 없지 않습니까? 막 들이받는 거죠 한 사람은 사업도 망한 거고 그리고 또 감옥에 갇혀 있고 이렇게 하니까 네가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싸가지 없이 완전히 폭탄을 퍼붓은 거죠 그게 이제 예를 받은 겁니다 그래?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이럴 게 없고 마지막까지 가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제 보시면 김성진 씨가 1984년생입니다 카이스트 학사 석사를 했으니까 공부를 참 잘한 사람이네 아이카이스트와 아이팩토리의 대표이사로 지낸 것이고 입장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비록 구속된 영어의 몸이긴 하지만 헌법상 기본적 인간 존엄성을 가지며 양심의 자유도 있고 헌법 제19조 10조 언론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방어할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 제21조 4항 이에 입장문 본인이 작성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수용자도 신체자유재환 외에는 모든 기본권을 일반 국민으로서 그대로 가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대시 15 헌마 36 판례 참조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관한 성접대에 관하여 본인에 대한 방어 및 입장 표명의 기회 보장이 전혀 없었고 그 사이 불구속된 신체자유자들은 자유롭게 자기 소셜네트버크 미디어 매개체를 통해서 각자마다의 자기 입장을 밝힘으로써 권리 행사에 온 반면에 위 사건의 실제 경험한 자인 본인은 김성진 대표입니다 완전히 소외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매우 불공평하다는 입장과 함께 더 이상 본인의 방어 권리가 배척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고심 끝에 최초 8단이 된 가로세로 연구소에게 본인의 입장을 전달하오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하도 자기를 공격하니까 열을 받아가지고 관련 내용을 가로세로 연구소에 제보를 한 거네요 앞서 김성진 대표는 지난 4월 1일 두 사람 그러니까 김 모 씨와 장 이사 김철근 정무실장과 성상납 의전 담당자로 알려진 장 이사의 주장에 대해서 해당 사건의 경험자로서 돈을 낸 사람으로서 김성진 씨가 반박할 사실관계는 발견하기 어려웠다면서 성상납 의혹의 제보자인 김 모 씨와 장 이사의 주장이 사실이란 입장문을 자필로 작성한 바가 있다 그러니까 사건이 이제 전후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어떤 이준석 씨가 하도 공격을 하니까 관련 내용을 가로세로 연구소에 제보를 하게 됐고 그리고 가로세로 연구소에 김세희 씨하고 그 다음에 장 이사가 말한 내용이 틀린 바가 없다 내가 돈 낸 사람으로서 이런 내용을 지금 이제 담고 있는 겁니다 참 세상을 만만하게 본 거죠 만만하게 우습게 본 거죠 참 세상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데 세상이 참 만만한 게 아니죠 조신조신해야 되고 때로는 좀 다른 사람도 배려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젊으니까 네가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해서 마구 이제 짓밟았던 거죠 그 부분에서 결국 이제 문제가 이렇게 꼬이 자업자득입니다 자기가 뿌린 씨앗을 자기가 거두드리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사건의 개요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게 되면 가로세로 연구소 여러분들 보도자료를 참조하면 장 모 이사가 가로세로 연구소에 보도가 난 바로 그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이준석 씨한테 전화를 했고 이준석 씨가 전화 통화를 해서 장 이사한테 도움을 청한 거죠 성상납 의정 담당자가 두 사람 있는 모양입니다 장 모 씨하고 김 모 씨 이준석 씨한테 전화를 건 사람은 장 모 씨고 장 모 씨하고 나눈 대화가 좀 의심을 더 굳혀 있도록 만든 내용이었고 그것이 이제 녹취가 돼 가지고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상생하게 그대로 보도된 바가 있죠 이게 이제 제가 없으면 가장 최척근인 이준석 씨의 최척근인 김철근 이사를 당일날 그냥 보낼 필요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게 17일인가 27일인가 보도가 되고 나서 바로 그날 밤 12시에 보냈죠 그리고 1월 10일 날 이제 각서를 쓴 거 아닙니까 7억은 각서를 써주고 그 다음에 그런 사실이 사실 무근이다 사실 확인서를 쓴 거죠 그리고 사실 확인서를 가지고 서울경찰청에 넣은 거죠 성상납 부인각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세일보 여러분들 기사 조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성상납 의혹이 보도됐던 지난해 12월 27일이네요 밤에 성상납 현장에서 의전을 담당했던 장의사와 통화해서 그럼 쟤네 가로세로 연구소가 말하는 것 중에 쟤네가 뒷받침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뭐뭐뭐예요 쟤네가 녹취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어떤 거예요 장 사장님 그러면 제가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대전에 사람 하나만 보내면 혹시 만나볼 수 있으세요 장 사장님 그럼 내일 제가 사람을 한 명을 대전에 보낼게요 아침에 좀 만나 주시고 상황 좀 저희가 파악할 수 있도록 또 장의사는 그러자 수사기록은 뭐라는 거예요 수사기록 대전지검 어쩌고 하는 거라는 묻는 이준석 대표에게 성접대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라 리베라 호텔도 아니고 그것도 날짜도 틀립니다 그거는 지금 걔네들이 다른 걸 들어서 하는 거니까 고소하세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 녹취 내용이 다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공병호 tv에서도 보도를 했고 김철근 정무실장은 같은 날 다급했다는 거죠 보도가 난 10시 무렵에 보도가 10시 이전에 보도가 입수가 되고 그다음 당일날 밤늦게 27일 늦은 밤 장의사와의 통화에서 대전으로 출발했습니다 아마 대전까지 가면 2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엄청 바빴다는 이야기를 다급했다는 겁니다 가면 좀 뵐 수 있을까요 여기 유성인가 유성으로 가고 있는데 혹시 주소 좀 주시면 이라고 하자 장의사는 유성 강강호테를 찍으세요 라고 했다 김철근 정무실장은 만남 직후인 28일 새벽 장의사와의 통화에서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이 대표가 운영하는 교육 봉사나 여기다 선물 같은 걸 줬죠 그거 한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걸 그러자 장의사는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돈 돌려준 걸로 써가지고 가져오시면 됩니다 김철근 정무실장이 그냥 영수증을 우리 하나 써가지고 있으라고요 그렇게 해서 드려야 됩니까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자 장의사가 두 장을 써서 갖고 있어야죠 각각 김철근 정무실장 그러면 오늘 지금 쓸 것 그랬네 1300만 원을 그러면 돌려준 걸로 뭐 이게 다 녹취록에 이렇게 공개된 것만 보면 다 이렇게 그냥 두 가지가 다 사실인 걸로 보이는데 이준석 씨는 딱 잡았다니까 앞으로 살아남을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처음에 이준석 씨가 예상했던 것보다 사건이 너무나 가버린 것 같아요 너무나 가버린 것 같습니다 본인도 여기까지 이제 파장이 미치리라는 생각을 못했고 시골에서 이제 속구리가 이렇게 딱 있다가 바람이 세게 불면 속구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붕 떠죠 그걸 우리가 속구리 비행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속구리 비행기를 타고 있었으니까 겁난 게 없었죠 윤석열 후보하고 맞대응할 정도로 맞장을 뜰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상황이 나갈 줄은 몰랐을 겁니다 제 판단에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나가버린 것 같아요 예상과 달리 너무 나가버린 것 같습니다 너무 그래서 수습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수습하기가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항희 윤리위원회 위원장 이하 윤리위원들이 사회적인 그런 압박이라든지 비난을 무릅쓰고 이준석 구명운동에 동승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물론 내부의 김기현 씨라든지 정미경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준석을 겉으로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야포 사격도 가하고 이러지만 사안이 너무나 멀리 나간 것 같다 이야기죠 그리고 어제 김소연 변호사가 이야기한 20번 이상 정도의 접대를 받았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 여부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주장을 펼친 김성진 측에서 비서실에 구비되어 있는 그런 의전에 관한 기록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출 내역 같은 게 다 있을 테니까 그런데 그러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준석 씨가 너무나 많은 일을 그냥 해버렸구나 그래서 김영일님 말씀처럼 이번에는 기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